여름에 먹는 붕어빵 여러분들 붕어빵을 겨울에 먹는다? 그거 다 옛날 얘기에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름에 먹는 붕어빵 슈크림 맛 여러분들 봤죠? 붕어를 머리 먼저 먹었네? 나는 전복자가 가져갈거야 여러분들 머리부터 먹었잖아 내성적인 사람들 꼬리부터 먹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4개 3,000원이에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식혜를 샀던 그곳입니다 여러분들 강추합니다 꼭 먹어보러 오세요 처음에 읽어보는 것도 기억하셨거든요 눈의 아름다워요 나의 아름다워요 억울의 아름다워요 양붕이 다 erzählt 그리고 이걸 왜 저렇게 먹어요?